고춧가루 손발 agggg 단미 콜랄료나 같이 먹으면 초콜라가 좋다. 그래서 먹고 먹고 이만큼 먹어. 종합비타민, 크라겐, 비타민C. 여기서 이거 어디 거야? 여기서 이거 보내주셨는데 일단 색깔 진짜 너무 내 스타일이고 칫솔 모가 안정감 있고 그래서 얘는 다 쓰면 하나도 살 거야. 노출룸은 없지만 너무 좋아서 올려드립니다. 치약도 핑크. 귀엽지 않아? 그리고 얘가 되게 매운데 약간 중독성 있어. 너무 맛있어. 됐다. 응. 그리고. 이거. 데이트를 합니다. 인천 데이트. 클리오 립 펜슬 1호. 쫀쫀하게 잘 들어가 있더라고. 이거가 이렇게 9,200원인가. 이 펜트로 깎기도 줘가지고. 이런 펜슬의 장점은 디테일하게 잘 할 수가 있다는 것 같아. 입술 외곽 같은데 완전 여기 입걸이 있다. 이렇게 열광만. 오빠 왔다. 왜 이렇게 신났어? 패션의 완성은? 포탑! 입술 3개 널 해. 엄마가 줄래. 땡큐! 예정 씨 땡큐. 어? 손 너무 많이 빠지면 안 드는데 잘 만졌어 하고. 근데 바지가 왜 이 기랄이야? 놀러 가는데. 아니 긴 바지 일부러 했는데. 와. 어? 어? 아니. 이거 주니까 또 이것만 입는 것도 짜증 난다고! 좋아! 좋아! 좋은 거 만들어서 우리 진게. 어? 딴 얘기 하냐고. 왜 딴 얘기해? 왜? 왜? 이렇게 시간을 흘러 크리스마스가 다가오고. 나가자! 나가버린 것도 있지마. 이건 내가 버려. 뭔 소리야. 쿨톤은 내가 안 버렸고. 이것도 내가 안 버렸고. 이건 내가 버린 거. 이거. 사또 밥은 내가 버렸어. 나도 발라줘. 응. 나 바라줘. 싫어 안 바를 건데. 썩크림은 겨울에도 발라야 돼. 굵을 먹는 거까지 갈 거라고? 굵을 먹는 거. 아 맞다. 나 그거 결제해야 되는데. 와. 삶이 왜 이렇게 힘들까? 와. 음식이 너무 맛있어. 아주 괜찮아. 너무 이쁘다. 오빠 여기서 바지 사면 돼. 지금 바지 걷지? 나이키도 있어? 저기서 빨리 오빠 바지 사면 돼. 안돼. 오빠 바지 걷지? 진짜 달라. 아 근데. 바지 그래. 소리 사주는 거. 아니. 적재적소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게 장소에 따라서 입는 옷이 달라야지. 나 오늘 이거 이쁘다 생각하고 오늘 데이터 이 옷을 좋아하겠다 했는데. 응. 오빠 이제 편한 옷 금지. 불편하게 다녀. 미안한데 불편한 옷도 이제 맞질 않아. 사달라는 건가? 시그널인가? 똥. 다행히. 응. 한국 장소. 찼어. 그건소의 옷 평가. 샀어. 저거 찾아서. 여기 와서 바로 드림에 가져가면 돼. 소 confirma. 소우의 갑자기 말을 못해. 신빈과 눈빈이. 그래서 오빠가 찍어줘야지. 소우의 옷 가지고 싶은 거 있어? 아 진짜? 신곡 구글기용 구글채전 혹시 파인애플은 없나요? 몰랐어 아 진짜 모르다 4개 샀는데 저희 건 3개 사고 누구 색깔 하냐면 뭐야 이건? 이거 알록달록인데? 어 알록달록이야 모듬도 있어? 응 빨리 먹어봐 소리 먹어 아빠 이거 녹아 빨리 먹어야지 소리 빨리 먹어 맛집이야? 똑같아? 조금 달라 맛이 달라? 응 살짝 코칭 하자삭하잖아 이건 부수죽해? 얘는 좀 부수죽해 살이 덜 찐다는 정도 결과가 있어? 응 이거 그런 거 아세요 논문도 있어? 논문까지는 모르겠다 궁금하려는데 스릴러래 스릴러래? 혹시 영화 볼까? 덥긴 해 막히네 야 이거 훨씬 맛있다 빨리 먹어야 되는데 시원하니까 겁나 맛있는데 응 형으로 요즘 왜 갑자기 떠? 음 맛있게 달잖아 그래? 너무 덥다 아직 못 가야지 여기 한번 걸어야 돼 좀 들어가야 돼 좀 들어가야 돼 여성분들이 좋아하는 게 다 있어 닭발 타먹으면 맛있어 맛있어 난 솔직히 진짜 치킨찜 하고 싶어 아 아 아 너 윤석이 잘 다닐 동안 나랑 놀아주기로 했잖아 너 만나지마 알게티티파사라는데 여기라는데 흥다는 낮에는 식당에서 신장이나 나랑 띵까요? 약이 적어가지고 어디 쉴 때는 있거든 아 맞다 나 포함 입고 있어 뭐? 이거 배드민턴 갔다가 여기 다 멍들었어 이거 다 까매졌지 소울아 어떡해 아파 오빠 입술 각질이 더 어떡해 아이고 소울아 아 아 들어가면 안 돼 잠깐만 제 차예요 방자 갈치도 차고 있어요 확인해보세요 자 이게 영화관인데 갑자기 탁구장 있어 뭐지? 우와 이건 뭐야 어 우리 둘만이 치는 곳이야 잡았쥬? 다른 층이라는데? 층 제대로 안하고 있구만 또 여기가 아닌가 보지 층을 잘 확인을 해봐 여긴가 보다 어 여기로 해봐 저기 밖에 안 되나 프리미엄도 안 돼? 아 제대로 확인을 해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아니 그 머쉬링인가 뭔가를 또 찾아야 되잖아 아무래도 저 배워리고 싶었는데 뭐야 거의 맞는데 거의 다 덩어낸 안으로 연습이 해 다시 왔어 이러이씨 이 시. 야, 내가 뭐하냐. 아니야. 왜 여기로 갔나 봐.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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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이 갖고 나와 달래네. 손아 빨리. 손아, 손아 넘겨야지. 아, 손아. 짜란! 도와줘. 지랄한다. 아니 영화 봐. 진짜 웃겼어. 탁구는 좀 먹어서. 탁구? 아우 아빠 씨. 쟤 이거 먹어요. 먹고 클린하게 먹으면 5일 동안 살이 빠진다. 맛있다. 먹을만 하네. 먹고. 바로 나갈 거야. 뜨겁네. 맛있네. 맛있네. 오늘은 오랜만에 삼메인에 가서 머리를 할 거야. 너무 길긴 했어. 다듬고 여기 뿌리펌 해가지고 옛날에 꺾이는 느낌 있어가지고 그거 피고 안녕하세요. 엄마가 오빠 내일 일 나가? 오늘 오빠한테 잘 나있는데 그럼 안 되겠다. 왜? 편집해야지 소리. 화장을 맡았고 리오를 발라줄 거야. 바닐라코. 글로벨 립스틱 슈가코랄. 좀 그래. 실물처럼 예쁘게 안 나와. 이게 사진에 다 안 남기는 것 같아. 영상. 이런 느낌인데. 뭐 양갈래 같네. 약간 결혼식? 하객? 그런 느낌으로. 그 위에다가 좀 더 코랄기 도는 거를 어마어마 호소인이야. 나는. 맥북도 챙기고 지금 하루 숙박할 물건들을 챙기고 있습니다. 조졌어. 가방 개먹을 것 같아. 아이씨. 아이씨. 존나 무겁다. 이게 진짜 개무거워. 오랜만에. 꼭 콜레를 신어줬다. 콜레야. 발행사네요. 어? 어? 뭐지 날씨가? 아이씨. 아이씨. 있 Ah My friend. Solid. 민지. 뭐해 뭐야 냄새 좋다. 아 존나 더러워 이거 다 그래 미용실에서 쓰는거니 죽여달래 이쁜데 그냥 사진 잘 나와 그래서 내가 고르는거야 이렇게 해서 어 네! 이뻐서 잘 나와요 머리 안개 안 보이네 엄청 이쁘게 됐네요 아 머리 너무 가벼워 한번 만져봐 250m 이제 중고거래를 하러 갑시다 어제 그 타켓을 보고 중고거래 가고싶어 네! 아 나 이거 찍고있잖아 4만원에 샀어 원래 5만원인데 내가 4만원에 사고왔어요 할아버지한테 내고했어 오빠가 그렇게 말한대요 뭐가 돼 할아버지 내가 어떻게 알았어 풀거래 할테니까 만원만 깎아주시겠어요 어떤 일 네! 한글적으로 오빠는 진짜 내 편이 아니야 너의 편이야 빨간색이 내 행운의 카메라가 될테야 카메라 사서 한번 찍어봐야지 흑뿌레 혁뿌레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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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엄마 힘들어해서 클라시우 클라시우 여기 꽂아먹자 이거 왜 했지? 그때 많이 시켜서 있었나보다 왜냐면 아니 아니야 원치 창을 하고 얼려놓는거야 에이 벌레기로 보도받도 갈거야 보도받도 갈거야? 그래. 맞아? 그래. 황색 타오르다. 이거 어떻게 하냐? 망했다. 이게 이미 갈색인데 갈색이 되는 과정 어떡해. 첫 타오르를 망치다니 이렇게. 아니요. 나는 솔로를 보면서 처목처목 할 거예요. 처목이라니 오빠. 나처럼 말투 변하지 않기로 약속했잖아. 예술아 그러면 안 했거든. 헛땡. 내 술 방식이니깐. 어 어디 없는데? 여기 있다. 물 좀 받아봐. 소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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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소라 소라 소라. 봐봐. 섞이는데? 저 무서운데 또? 됐지? 여기다 넣는 게 아니라? 넣어야 돼? 넣어봐? 어. 먹어볼래? 아니. 오! 됐어? 우와. 근데 이게 줄나.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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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무슨. 아 아니야 이거 안 됐어. 하하하하. 상으로가 익었어.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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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손 У dos. 이거 엘넘하고 지마 perdisesi 이렇게 하면 summit. versus 버 mają tim everlasting nick 현ours. 하하하하. 앵. 와. 하하하하. 어떡해. 이거 우는 거 보고 사람들이 난리 안 뜬네 누가? 한 번만? 두 번 치즈 너무 맛있어 치즈 많이 넣어 좀 매운데 엄청 맛있게 그러네 왜? 뭐지? 애는 방을 창으로 쓰다 망한 거 너무 맛있다 걸렸어 하얀이한테 너무 맛있어 빨리 부자 빨리 빨리 오늘은 한솔이 일을 도와주러 왔어요 너무 맛있어 어때? 포도 체험 애들 어때? 와 힐링되고 오빠가 다 키워주네 오빠가 다 키워주네 이제 내가 다 키워먹어 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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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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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